안녕하세요. 더 쇼의 하트 강지 채언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의뢰에는 제가 정말 아주, 아주, 아주 사랑하는 선배님들인데요. 달콤한 사랑에 빠진 스테이시 선배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I-2, 2, 3! I-2, 2, 3! 뭐야? 드디어 저 하트 강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배님들이 오셨네요. 오늘 인생체 컷에 의뢰를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사드 들었거든요. 사진을 그렇게 잘 찍으신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찍히러 왔습니다. 얼마나 찍은 사진을 자랑을 하던지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트 강지가 최선을 다해 뷰티풀한 선배님들의 모습을 담았 볼게요. 제가 스테이씨 선배님들이 오신다는 아주 깊은 소식에 앨범 포토카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요. 러브 버전 포토카드가 진짜 특히 사랑의 기운이 마구마구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러브 버전이어서 약간 스윗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하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스윗이랑 모두 다 같이 꽃길을 걷자 라는 의미에서 목이랑 귀걸이에 꽃으로 악세서리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아니 사진 한 장에 꽃이 몇 송입니까? 몇 송이냐고요? 우리 암미는? 네 저는요 여기 종이 비행기가 있잖아요. 종이 비행기 안에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요? 네네. 그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패스 장비를 위해서 한번 패스 공개 플레이. 스윗! 아이 사랑해. 부럽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밤하늘의 뷰티풀한 달처럼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다채로운 달의 몬스터 컨셉으로 새로운 포카를 남겨보는 것 같다 해서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을 위한 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소개두 해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린 달의 몬스터 먼저 수빈 선배님은요, 용기의 몬스터를 변신해서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편해주십니까? 카리스마에요. 카리스마. 사랑과 용기의 Lust beloved 들어 organizations 잠깐만요 사람과 용기의 Lust 사랑과 용기의 이름으로 넌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시윤 선배님은요 꿈의 몬스터로 변신해서 러블리한 비주얼과 청한 목소리를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도 자랑해 주세요 어떻게 자랑하지? 하나 둘 셋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우리 아이소 선배님은 해피 몬스터로 변신해서 달콤한 장만미로 긍정 파워를 뿜뿜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고양이인가? 웅 크리스탈 해피 파워 사랑하는 우리 하트 강지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좋아요 우리 하트 강지는 여름이니까 약간 썸머 몬스터로 변신해서 청량 상큼한 모습을 보여 드린 거 어때요? 좋습니다 제가 블루 레모네이즈의 인간화를 보여드릴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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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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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 상큼함이 필요할 땐 썸머 몬스터지 월앤롤리 인생 체크 컷 완성 와우 오늘 인생 체크 컷 만족하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인생 체크 컷 또 찍으러 와주실 거죠? 또 기대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철칵 해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철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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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